아 이거 누군지 몰랐어 진짜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너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구나 대박 대박 막둥이는 뭘 이렇게 하나? 옷이랑 신발 아 이것도 있네 많이 있네 네?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?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?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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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언니 같았는데 거봐 내 머리 안 자름댔잖아 남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아니 우리집 고양이도 나를 보니까 피하더라고 다시 이따 올게 네 힘내세요 안뇽세요 그리고